헬로 두만두만 까매오다 비서 바친 자 디하리니 아깐 블라자르 바침냥 쪼바 블라자르 레벨 1 주다 주다 왼부리 주다 주다 너머리 2 죽다 죽다 멍암빌 죽다 너머리 3 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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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띵 죽다 너머리 음파 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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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룩구라 against 주다 축다 주다 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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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피 울 건 잘 자 cupcakes 벼도 반 unrelated 내용이에요 남은 눈은 다음은 이름은 그다음 보시면 좋다 이 바침량 기역, 자, 디, 수하나냐 다, 자, 디, 죽, 다, 죽다, 죽다 그 물어 4, 줄, 다, 줄, 다, 줄, 다 바침량 리엘, 자, 디, 수하나냐 엘, 줄, 다, 여기니, 자, 디, 까로, 쟤, 빦, 주, 다, 죽,다, 죽,다, 줄, 다 스프라테이니 레벨 2 주간 레벨 2 첫 번째 이니냐 패스 이것은 연필입니다 이것은 연필입니다 이것은 연필입니다 두 번째 이니냐 짠길 이것은 찻잔입니다 이것은 찻잔입니다 이것은 찻잔입니다 그리고 띠가 아빠가 안다 오랑코레아 당신은 한국인입니까? 당신은 한국인입니까? 그리고 음빠 이니냐 달라마트 여기는 마트입니다 여기는 마트입니다 여기는 마트입니다 이니냐마트 간단하게 이 주가 이 코레아 음원길 분이니 찻잔 떼글라스 스포르티니 뚜루스 글라스 입도 컵 이 자디 찻잔 입니다 컵 입니다 이것은 찻잔 입니다 이것은 컵 입니다 오케이 뚜루스 음 하다 양 마시술사 띠다가다 오다 오늘의 띠아 오다 수고하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우리 레벨 1 친구들 받침 어떻게 하는지 배웠구요 레벨 2 친구들은 입 니다 쓰는거 배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로 써야 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 오케이 삼빠이 되시니 빠이빠이